03903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이오테크닉스은 신제품 개발을 위해 기술연구소를 설립 동사는 2000년 8월 24일 코스닥 시장의 상장함 동사의 레이저 응용 기술은 반도체 pcb 디스플레이 휴대폰 산업의 경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 레이저 응용 산업은 고객사의 주문에 의해서 제작되며 그 주문자별로 제품 사양이 달라지는 특성상 대량 생산이 어려운 산업으로서 장비에 사용되는 주요 구성품은 전문화된 생산업체에서 조달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1993년 12월에 설립되어 레이저 마커 시스템과 레이저 응용 기술 제품의 제조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레이저 기기를 제조하는 이오테닉스 수조시오 ltd와 반도체용 장비를 제조하는 em테크 등을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음 대시 레이저 마킹 분야를 시작으로 드릴린 트리밍 커팅 등 다양한 레이저 응용 분야로의 진출을 확대하고 있음 재무 대시 전방 반도체 산업의 성장 분화에도 주요 고객사향 레이저 마커의 견조한 수요와 어닐링 장비의 공급 본격화 등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확대 대시 매출 신장의 영향으로 원가 부담 축소되며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나 금융 수지 저하 등으로 순이익률은 전년 대비 하락 대시 어닐링 장비의 고객사 확대와 스텔스 다이싱 그루빙 등 신규 장비의 매출 가시화가 기대되나 반도체 산업의 업황 부진으로 외형 성장은 일정 수준에 머물듯 2023년 5월 12일 12시 45분 기준 장중 이오테크닉스의 시가 총액은 1조 558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이오테크닉스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46위입니다. 이오테크닉스의 상장 주식수는 1231만 9550주입니다. 이오테크닉스 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이오테크닉스의 퍼은 13.80패이고 추정 퍼은 n-a패이며 동종업계 퍼은 8.17패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0.72패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621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3,984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51패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6212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95배 43,98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17%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10만 85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85번지억원 781억원 928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16번지억원 724억원 772억원입니다. 이오테크닉스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4번지 24%이고 유보율은 8731.06%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77.50이며 전일 대비해서 13.50-0.5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22.82이며 전일 대비해서 1.72-0.2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의 2023년 5월 12일 12시 45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85,700원이며